오늘 제가 한 일은 선생님 좋아하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선생님 불편하실까봐 일부러 선생님 옆으로 안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동진이 선생님 잘못 아닙니다 너 자꾸 이러지 마 난 그래도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힘든데 너까지 왜 이래 바라다 보면 누군가 너무나 사랑해서 미워지는 맘 많아요 그댄 모르죠 바보 같은 날 야 너 너 갑자기 왜